데미크론 데미크론 그리고 이피의 기사입니다 아 기사.. 제가 아까 나이를 물어봤거든요 기사선수 보자마자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고다학교 2학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면 여기 애니놀이 사장님이 서른여덟이거든요 나이가 아 스무 살 차인가요? 기사선수가 열여덟살이에요 스무 살 차인가요? 그러면 0,3년생? 와.. 10년차이면은.. 0,3년생이요? 0,3년생 아닌가요? 0,3년생이면 듀오론이랑 동갑이네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나이차이가 굉장히 강한입니다 이것도 준비되는 선수가 데미크론 하아... 저스트포그 선수의 이제 그.. 딜을 물려받은 저 저스트포그 선수가 이제 또 저 코스 좀 안 쓰더라고요 약간 몰아낸거 아닌가 다르게 하고싶다 류 그리고 에드입니다 굉장히 보기 힘든 매치업 장풍을 피할 수 있는 스킬 2가 있기 때문에 스킬 2로 가져왔죠 두 선수 모두가 단단하게 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대공 실패 반응이 좀... 약간 느끼죠? 그쵸 대시대시 잡기 18살이거든요 18살에게 반응속도 눈하면 안됩니다 사실 룰프로 해야될 라이더군요 앞잡기 방권은 깔리는 구간이고요 짬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아 마이너스 4딜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다시 잡기 아 한번 치면서 앉아준발 역시 데미크론이다 간단하죠 데미크론 서서가 작년 스파왕이고 올해 초까지 쭉 계속 나오면서 실력이 느는게 눈에 보였어요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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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패 확실히 해주고요 오우 아 요것도 심한 반응이었는데 EX 꾹꾹 캐시 압박합니다 워트3 워트3 탱이건 아 아 잘바뀌어요 저거 당황스럽거든요 계속 나오면 그쵸 다시 한번 트리거 키면서 아하하 다시 땡겨오고 아 그렇죠 깔리죠 야 이거에요 일단은 원투3로 삼촌을 열받게 한 다음에 열받은거 느껴지니까 바로 질러버리고 아 이 선수요 이거 그 경험이 그 열여덟 발이 아니거든요 그쵸 아 끝거리 지키고도 약발로 원투3 구간이거든요 원투3 한 번 더 아 아 한 번은 맞겠죠 제가 봤을 때 이거 준비해온 시나리오인데 아 요거 안 통하네 아니 근데 막는것도 상정했을수도 아 또 막았으면 되죠 게이지 한 개 더 있어요 테리거 켜집니다 이제 오 위험했어요 한 번에 갈 수 있었는데 아 잘 빠졌어요 와 리버설루나봐요 어특순이 자리를 바꾸고 싶을텐데 오우우우우우우우 아 이상에 ! 한작이 굉장히 걸더라고요 저것도 눌러도 돼요 사실 와아아 아우 저기서 나왔네요 아 mice sideways 면에서 가드믄을 하다가 면에서 where against 1 2 3 6 ranked 계속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안되는거죠? 아 크게 터졌어요 찍고 어으! 에드도 사실 정셋의 향연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장풍 앉아 중발 폼보미스네요 괜찮습니다 잘 들어갔고 승용컷 장풍 한불 못쓰기 이게 있으니까 발음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 끝거리 지르는 것까지 생각해 여기서 V2 끝거리 V2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항상 100%로 넣을 수 없지만 거리 잘 보거든요 와 시민 스턴치 내렸죠 아 아 여기도 3초 화났다 정당이 해라 이놈아 트리거 키는거죠 3초 진짜 화났다 아 아 게이지 어디간대 징하다 하지만 V스킬 거리 조절 실패로 아 이거 화이기가 대단하네 지금 이거 이겼으면요 데미크론 선수는 추억의 파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기였어요 오늘이 끝날 수 있었어요 네 반동전 나와도 다행이네 잘 쓰고 있고요 현옥되면 안 돼요 룬은 원래 현옥되는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이제 경험이 좀 많은 선수가 플레이 운영을 좀 밀어야 되는데 디라 선수가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뒤로 뒤로 오우 이런 실수 심한 열면이 장난 아니에요 네 아 이번엔 누를거 같으니까 또 백댄 실패요 아니 창고 왜이렇게 잘 쓰나요 우리 하나인가요? 하하하 아 진짜 까지 마이너스 2에서 온 투 쓰리 아 앞도 잘 봤어요 오! CA 안돌렸고 어차피 마무리는 안돌렸기 때문에 트리거 있어요 기사 선수 어깨 꺼리니까 안쓰고 트리거 킵니다 아아 잘 못해요 아 보내고요 어차피 CA 한방이면 되니까 다시 한번 보내고 하지만 이러면은 이거 위로 올린거 땡기 꺼지 야아 이거 기사 선수 치슈치슈치슈치 하하하하 아니 이거 플레이에서 열른이 느껴지네요 하하하하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리버설로 보내는 것 까지는 예상된 시나리오죠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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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플러스 1으로 계속 다가올거니까 네 근데 치다 치다보니까 이제 없어 아하하하 오 이거 어떻게 해 다 썼죠 아아 그런 와중에 바로 그냥 땡겨가면서 아 이거 지금 플레이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플레이가 지금 많이 보였거 저 선수가 여섯살입니다 오늘 대회에 치지와 너무 잘 맞는 라이징스타 이생 2회차 한 듯한 웃음이었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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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